저 다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, 이렇게 보니까 하체가 너무 두드러졌어. 야 얘네들이 하체를. 이거 어떡하지, 하체가 너무 두드러져가지고. 얘네들이 이 반바지를 즐기고 있어. 이거 어떡하지? 얘네 헤드위 공연하는 애들 같지 않아? 괜찮은데? 야 이거 괜찮다. 야 그래도 뭐라도 걸쳐. 걸쳐야 되지 않겠어? 이거 축구바지. 어 나 이거 입어야겠다. 그래. 됐어 완성. 형 종국이 형. 형 형 이 바지 커요. 좀 나름. 형 이거 잘 늘어나요. 야. 사이즈가 그냥. 이거 잘 늘어놔. 야 봄이다. 아직 봄이네. 이거 입어봐요. 이거 늘어나. 이거 늘어나. 이거 늘어나? 야 너 좋다. 그쵸? 야 너 진짜 패셔러블하다 아이가. 조엽다. 그래? 나는 딱 달라붙는 옷이 맞네. 내가 너무 펑포짐하게 입었어요 여태까지. 됐다 됐다 됐다. 넌 뭐야. 네가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. 그 허리 들어가? 와 씨. 와 스펀. 형태태 형태. 봄인데 왜 이렇게 무섭냐. 야 봄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 쟤는. 네가 S4맨 같다. 어. 멋있네. S4맨 같아요. 네가 분홍. 네가 분홍이 맞는다. 야 나. 아 좋다. 아니 여러분. 세결 좀 이걸로 맞힐까? 아 타이트하긴 하지. 아 타이트하긴 하지. 레이어드 입어볼까? 아 레이어드랑. 위에다가. 위에다 한번 입어봐야지. 아니 위에 그냥. 추우니까 어차피. 와 이게 남자 옷이 아닌데 이건. 참 남자 옷이 낫지. 저희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서 차를 일단 일로. 아니 아니 저거 간단히 입어봐요. 우산이 없어요.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거. 아 괜찮아요 비 맞을게요. 비는 맞아야 돼요. 아 진짜 말같이 나오는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. 왜 진짜 말같이 나오는 소리를. 네. 야 야. 지효야 약간 이게 숏한 거. 숏한 거 안 맞아 지효한테. 근데 누나 지금도 봄 같으긴 해. 난 좀 따뜻하다. 이제 이렇게 입으니까. 아 오빠 슈퍼맥 같아. 누나와도 봄이지. 누나와도 봄이지. 순마바지가 다 순마바지여. 멋있다. 그래 맞다. 김종국이었다. 됐어 됐어. 완벽해. 너무 무서워. 당근맥. 오빠 슈퍼맥 같아. 당근맥 좋아. 쟤 저렇게 입은 거 처음 봐. 다한테 이제 다한테. 너무 무서워. 아 이제 됐어. 완전 다. 김종국에서 저랑 만나면 도망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아 대박. 아 저 형 진짜. 대단하다. 멋있다. 네. 프라이데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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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